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여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건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여러 강의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정 45 오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한 음악을 신고해 누가 누가 좋아할까 걱정 안 해,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네,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쉽네, 그대의 맘속에 기대하는 리듬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나올 거야, 지금 인생 살아가 DJ 따라 리듬에 맞춰다 팍을 문질러 MC 따라 리듬에 맞춰다 힙합을 외쳐 BV 따라 리듬에 맞춰다 같이 춤을 춰 우릴 따라 리듬에 맞춰다 같이 손뼉쳐 내 삶과 함께하는 힙합 내게 일러준 건 오직 정치 학교에선 깨닫지 못한 공식 내 사전에 없는 타러 거짓 둘이 믿고 함께하는 사람 무대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친구 옆에 내 뒤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걸로 태어만 음악이란 열매 배고파도 배부를 적 사람들 앞에 힘들어서 눈물 나도 웃을 수밖에 무대께선 즐거워서 사실 고알게 돈 없어도 힙합이 쓰나 이 돈캐 1, 2, 3, 4, 4분의 4, 맞자로 울려 오고 있는 피튀해 마주 크루보 타고 있는 1545억 4545만 4545, 걔 1, 3, 4, خわ 내려, 우 내려오 왓다리 가다리 머릿속은 난리 나는 회색 후에 파리 음악이 있는 파리 다 같이 에버바디 라디다리 We like the party